미지노의 테슬라 영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장 보시면 수치상으로는 다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죠. 그렇죠? 오늘은 구글이 아니었으면, 구글과 AMD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뻔했어요. 그나마 구글과 AMD가 시장을 잘 이끌어 주었고, 그렇죠? 테슬라는 좀 올라섰다가 조금 미끄러졌는데, 오늘 테슬라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테슬라 뉴스부터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테슬라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좀 작죠, 여러분? 여기 화면이 헤드라인 좀 작은데, 일단 헤드라인 중심으로 그냥 좀 보세요. 자세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면, 여러분의 핀비즈닷컴에서 보시면 되는데, 핀비즈의 뉴스는 역으로 봐야 되는 거 아시죠? 이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장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오늘이 12월 7일이잖아요? 여기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봐야 돼요. 거꾸로 보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 몇 가지 좀 보고요. 좀 더 깊이 다뤄야 될 것은 다음 영상에서 좀 이야기할 건데, 오늘 테슬라 영상의, 영상이래, 뉴스의 대부분은 일단 인도, 아니,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유럽 쪽의 파업이 좀 심상치가 않고요, 그렇죠? 그 얘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기, 사이버트럭 얘기도 조금 있고, 태국 얘기도 조금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또 밥 아이거에게, 디즈니 CEO에게, 또 둘이 관계가 좀 안 좋았나 보네. 뭔가 있나 보죠, 그렇죠? 얘기들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1시 30분에 나온 기사, 전기 자동차의, 전기차의 버블이 지금 터지고 있다. 그러면서, there are no denying, 부인하다는 뜻이잖아요. deny the number, 숫자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태국, 타일랜드, 태국 쪽이 지금 갔어요. 지금 인도,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움직임을 보면 탈중국, 중국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탈중국화해서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죠. 인도 쪽도 지금 하고, 타일랜드 쪽도 하고, 그런데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피스커, 오늘 여러분 니콜라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는 분위기죠. 오늘 뭐 엄청나게 급락했거든요. 니콜라 한번 볼까요? 니콜라티컨은 NKLA, 마이너스 23%, 지금 돈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기차 업종들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파산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금 피스커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5, 7, 13, 이거. 애프터 피스컬 81% 넘버, 올해 들어서 81%나 빠졌다네요. 와, 대박이죠? 11월, 11월 81%? 자, 여기서 보면, 이 기사죠. 여기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북유럽 쪽에 지금 파업이 계속 들불처럼 좀 번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잘하지. 그 다음에 최근, 오늘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테슬라가 고급화 전략을 포기하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EV has a luxury problem that has to change. 지금 고급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보급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루시드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좀 여기 있죠, 그렇죠? 자, 포드 CEO하고 테슬라하고, 저는 이제 포드하고 테슬라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포드하고 테슬라는 경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같이 가야지 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원하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 지금 화답하면서 지금 얘기가 좀 잘 돼가고 있는 부분이죠. 모습이죠. 자, 여기 보면 스웨덴 법원이 이거. 스웨덴 법원이 지금 이 딜리버리 문제 때문에 요즘 분쟁 중이거든요. 이 포스트. 이 포스트랄 서비스 쪽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판결 내놓고 있는데 유럽 쪽의 지금 판결들이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론 머스크가 디즈니의 바바이거. 전설적인 디즈니의 CEO죠. 지난번에도 그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대놓고 막 진짜 F사운드 하면서 꺼져 그랬잖아요. 근데 디즈니가 좀 진상짓을 한 것 같아요, 트위터 그거 하면서. 제가 지금 그 영상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 일론이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들을 보면 일론은 비교적 잘 사태를 파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트위터 X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더라고요. 전 그 얘기하는데 좀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테슬라의 도저 슈퍼컴퓨터의 총괄 책임자가 사임했다라고 하네요. 애플 전직 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참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애플 테슬라의 인재들이 자꾸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그렇죠?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서로 안 맞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항소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좀 떴네요. 미국 대법원의 SEC 승인에 관해서 승인에 관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항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오늘 테슬라의 뉴스들은 이렇게 지금 엄청나죠. 근데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전히 이 저항선을 뚫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테슬라를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저항선 가까이 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테슬라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묻고 떠보려고 합니다. 들어와. 신세계의 황정민의 대사가 생각이 나요. 지금 모든 악재는 다 이미 다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계급장 떼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를 보면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거대한 매도 물량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푸드옵션 치고 계속 미는 거죠. 근데도 굴하지 않고 물량 받아내면서 끌어올리고 오늘 테슬라 정말 좋았거든요. 애프터에서. 아니 아니 아니. 장 끝날 때 그것도 있다면 짚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S&P500, 구글, 애플, AMD, QQQ, 나스다. 비교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움직임. 테슬라 꼴등했습니다. 맨 밑에. 맨 위에는 AMD. 여러분 AMD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도 이번에 제 컴퓨터를 제가 슈퍼 컴퓨터로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거의 다 갈았죠. 컴퓨터 케이스랑. 그런데 그래픽 카드는 AMD 걸 썼어요. 엔비디아 말고. 모르겠습니다. 리사 수우에 대한 제가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제 컴퓨터의 CPU도 그렇고 다 AMD 쪽으로 지금 다 가는 분위기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지금 2024년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별로 안 좋다는 리포트거든요. 이거 제가 좀 깊이 있게 비중이니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요즘 저희가 지금 펌핑만 한다고 욕을 쳐먹어가지고 진짜 뭔 사라. 선물 시장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케이. 한번 하고 여기서 테슬라 움직임인데요. 여러분 테슬라의 지지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이거 적어 놓으세요. 지금 12월 7일 테슬라의 지지선 241.52 지금 테슬라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또 시작이다. 애플이야 애플. 또 시작이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이 당장 돈을 못 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트럭을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테슬라의 부담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죠. 테슬라의 이 갭을 메꿔버렸고 이 갭을. 여전히 지지선 깨지 않고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일 PC가 어떻게 나오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오늘 저는 테슬라를 보면서 하루 종일 테슬라 봤거든요. 초반에 조금 빨리 들어가가지고 죽었다 사놨습니다. 페이크에 속았어야 돼. 역시 비지노래 테슬라 기법으로 가야 돼. V10. 버텨가지고 수익 내용을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때 얼마 전에 힘들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빵. 너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은봉이.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프리장에서부터 계속 보여주었던 테슬라의 매수하는 거인들. 이들이 물러가지 않았구나. 처음에 이 매도 물량 빼고. 결국 바닥 지켜주면서 저는 오늘 손절 라인이 236.98이었어요. 이거 깨지면 할 수 없이 손절해야겠구나 했는데 이걸 깨지 않고 W자를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여기 W자 이거. 하지만 물타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요즘은 손절을 하면 하지 물타기는 거의 안 해요. 이렇게. 이렇게 가졌죠. 그렇죠. 여기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되는 거 보고 오케이. 가겠구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래량 붙는 거 보고. 끝날 때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장끝삼 나왔잖아요. 와 이 변동복 대단하거든요. 여기서부터. 1.14% 계속 말아올렸고 애프터에서도 추세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0.11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지금 테슬라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줄 모습을 보면 매도하는 거인들도 만만치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요. 테슬라가 요거 요 저항선 기억하세요. 246.07 이거 적어둬야겠다. 그렇죠. 지지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 이렇게 같이 적어두시면 좋아요. 아셨죠? 하지만 테슬라 1봉을 보면 이미 추세선 위에서 올라섰거든요. 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요거를 좀 지켜내야 되고 오늘도 거래량이 살짝 빠졌어요. 평균 거래는 약간 못 미쳤거든요. 거래량이 좀 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무튼 최근에 테슬라 계급장 뛰고 붙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상승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요 저항선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 저항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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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요걸 뚫어야 돼요. 가격대로 따지면 249니까 심리적 저항선까지 하면 하나만 더 적을까요? 저항선 1은 이거고 결국 심리적 저항선까지 하면 250이 되겠죠. 2차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시면 눌러가지고 단톡방으로 꼭 오세요. 고맙습니다.